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탄과 우상승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흐르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걷고 뛰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으면 갈증이 해결되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과 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 말씀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자 근대복음주의의 한 명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셨던 라일 주교는 이 말씀을 두고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금박으로 인쇄해야 할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이런 본문 바로 오늘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과 같은 본문을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냐 하면은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원리와 또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을 적셔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실 뿐만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역사,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는 그 역사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제자들을 봐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충만함을 자신 안에 가둬두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도 않았어요.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 임하고 나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복음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했을 때 삼천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흐르는 역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생수를 마셨는데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충만함, 풍성함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 앞에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생수를 너희가 마실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는 게 어떤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주 앞에 나오는 거 이 시간이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죠. 또 나에게로 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거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외우는,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목마르기 때문에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갈증 환자 중독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물을 구하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존재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지 생수의 강은 흐른다라고 약속하셨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 현실이 여전히 아무라고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여도 변화라는 미동도 없어 보여도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한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정의할 때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프랭크루박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흐르는 것은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막지 않을 정도로 활짝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사랑이 그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히지만 않으면 돼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열려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향해 열려 있기만 하면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떠올리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또 신령한 말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 이적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상태예요. 막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서 흘려보내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상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라 그 말이죠. 16절, 18절,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18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 짧은 19절 속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다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반대인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욕망이 무섭게 충돌하고 있어요. 미운 생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 또 음란한 마음 두려움 교만 낙심 이 밖에도 수만 가지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더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일을 그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도 이 육체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악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여겨지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영화 사장님이 이런 답을 하십니다.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이죠. 무얼 배우냐고요. 무엇을 배우냐고요. 저의 민낯을 그대로 봅니다. 산은 4,000m를 넘으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000m가 더 넘어가면 아예 숨을 쉬기조차가 어렵습니다. 이걸 왜 올라가나 싶고 그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있는 껍데기와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에휴 잘난 척하려고 왔구나. 체면이 있지 이젠 돌아갈 수도 없지. 그래도 너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하나 보게 되고 그 가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할 때가 있지요. 산을 오르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그 역사 그 싸움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해 한들 잘난 척 할 이유가 없고 남들보다 한 몇 걸음 뒤져 있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때로는 내가 쓰고 있는 그 위선적인 가면을 발견할 때마다 벗고 또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서 내 민낯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민낯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어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민낯이 좌절을 사도바울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야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인 나를 구원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란 말이야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거고 멈춰라 잠깐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정을 우리는 하죠 오늘도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왔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직장 이직을 놓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느 집을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 결정의 순간도 있고 결혼 또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기준이 어떤 것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쪽 그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일이 잘 풀리는 거 내 커리어가 조금 더 쌓이는 것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 결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결정과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도 인생의 어떤 큰일을 만났거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뭔가 벽에 딱 막혀 있을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관계에서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잘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집에 격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 단순한 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없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밥 먹고 때 되면 약 먹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고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틈에 그 틈 틈 틈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성령을 의식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님을 의식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의 시간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순간에는 잘 구하지 않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이교회 한 전도사님께서 대상포진으로 입원하셨는데 그분이 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대상포진이 아니라 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저를 병상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주님만 불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완전히 뒤집히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위로도 주시고 새 힘과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한 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크게 부어주시니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몸이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설령 없을지라도 똑같은 일을 겪어도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대로 순종하면 내가 처한 상황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충만함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느 한순간만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만 충만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에 모든 영역에 모든 곳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항상 마치 고정된 손가락과 같이 가리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도록 이끄시고 내 시선에 흩어러졌던 것들이 주님께 향하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고정된 손가락과 같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으로 또 구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날 때마다 매 순간 일상이 아주 평범한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리키시고 또 가르쳐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열매들은요 결코 내 힘으로 어떻게 맺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초점을 두고자 하면 늘 좌절이에요 열매에 포커스를 두면 늘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주목해야 주님께 주목해야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순종할 때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이 열매들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눈에 혼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눈에 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바로바로 맺어지지도 않아요 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모두 다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 맺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이고 방향성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감당하기보다 오늘의 한 걸음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오늘 사랑하기를 말씀하세요 오늘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을 충성된 하루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숙의 과정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뎌야 지나가야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약 없는 인내가 아니라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그 시간 인내하는 시간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때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정리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으셨어요 이분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형무소에 있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형무소에서 나눠준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그 속에 새끼손가락만한 생선가시가 들어있었다 그 생선가시를 손에 들고 버리느냐 먹느냐를 생각하다가 가시를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다 생선가시를 입속에 넣고 두 시간을 녹이고 또 녹였다 드디어 칼슘이 풍부한 생선가시가 모두 녹아 식도를 넘어감으로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생선가시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도 만나게 된다 옥중에서 이 두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생선가시를 씹으면서 배운 것은 목회란 한 사람을 놓고 홀에 참는 것이다 라는 목회학의 진리였다 여러분 입속에 물고 있는 이 생선가시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어떠한 인내를 할 때 마치 이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생선가시를 입속에 물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수고와 인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상이 때로는 이거 물고만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변화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매일의 순종이 생선가시를 입에 물고 있는 그 시간이 결국 녹아서 몸에 필요한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인내의 수고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청년회 때 꿈꾸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남기고 싶은 것도 하나씩 생기잖아요 아직 자녀는 없으시지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생활, 돈, 교육 여건, 사회적인 지위, 명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역사의 증거 그 증거를 흔적으로 남기시기를 바라요 아,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지 아, 우리 부모님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셨지 언제나 정답은 사랑이셨지 언제나 결론은 사랑이셨지 아, 우리 엄마, 아빠 언제나 기뻐하셨지 상황에 상관없이 재정에 있고, 업금에 상관없이 희락할 기쁨의 열매가 있으셨지 우리 부모님 언제나 온유하셨지 참 온유하셨지 어떤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지 우리 부모님 절제하셨지 절제하셨지 선을 행하셨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꼭 남겨야 할 여러분에게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서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애녹 프로젝트가 시작되잖아요 하루 일기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기록해보고 실패해도 기록해보고 또 그것을 쌓아가고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가다 보면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히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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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충만케 다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다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다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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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내 영혼이 세상 유호 다 이기고 다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닮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 제삼 구석구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정하고 인내하고 수고해야 할 그 힘 견딜 힘을 오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 저의 성품이 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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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동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저의 삶에 예수님 당신의 성품이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당신께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의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내의 수고를 견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흐르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수를 마시면 강물과 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여러분 삶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 모든 묶임과 막힘이 풀어지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의 몸 다 이기고 다시 일주를 다 이기고 다시 일주만 다 이기고 다시 일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 곳곳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맺어지는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리키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 당신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만큼은 그러한 인생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는 나를 살리는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흐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우리는 생수를 마셨지만 강물과 같이 흘러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갈망하며 그 일을 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이들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마음의 병과 몸의 질병과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말 병을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이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 역사하심을 저들이 믿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기간 중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배들감리교회 선교와 또 차하나 팀 우리 중국팀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마치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어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로만 설명이 되고 하나님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삶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많은 선교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미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선교 중인 모든 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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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